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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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개 귀찮다 어제 어디까지 했었지 나 온 김에 큐브 날까? 그럴까? 보조부터 보조부터 보조해야되가지고 보조로 쌍래 갔으면 좋겠다 많이 던져가지고 벌써 어제 한 150개니까 던지지 않았나? 레전 이제 슬슬 갈만 희한하게 본인 쓰고 에큐브는 너무 없단 말이지 벌써 6만원 쓴거 아닌가 와 진짜 돈쓰는게 왜이렇게 쉽지? 왜이렇게 쉽냐 왜이렇게 쉽지? 왜이렇게 쉽지? 왜이렇게 쉽지? 마력 좀 대충 나오면 안되나? 아 이것도 애매하게 뜨면 또 안할수도 없고 아 미치겠네 아 알았어 또 웃고 아 대충 좀 나오면 안되나? 아 MP 2줄 3번째 나오지 않았나? 아 잠깐 요정도만 쓸까? 요거나 좀 하고싶어보죠 아 뭐 없을까? 그 친구 아 엠블렘 에픽 언제가냐? 벌써 100만원 썼는데 에픽을 안왔네 아 그대로 왔네 100만원 만인거에요 일단은 유니크는 보내야 될지 않았네 아 근데 엠블렘하는거 전 너무 아깝긴 하던데 선수 개선의 느낌 나긴 하던데 재미를 위한 투자제공 사실 그치? 와 100개를 던졌는데 유니크랑 간다고? 아 아 아 너무 심각한데 아니 엠블렘하고 보조무기만 해서 벌써 200만원 쓴거같아 아 아 그래도 15%는 써야되지 않나 아니 뭐 레전 가는것도 아니고 유니크 가는건데 레전만큼 안올라가면 어떡하니 제가 유니크에서 이러고 있으면 아 안올라가네 아 안올라가는구나 그르러니 할텐데 이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 150개 아 요런 맨족 요런 맨족이지요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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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 만족이지 아 요런 맨족이지 아 HP 3졸이네 아 18% 뜨면 그냥 쓰면 될거같고 30% 뜯어도 그냥 쓰면 될거같고 음 옵션 언제 나오냐 아 옵션 띄우기 지옥에 시작됐네 아 헬 헬 헬 세줄옵션이 와 마마데비즈 박스 레전드옵션 나왔구만 야 야 너무 좋았다 사냥 베스트옵션이네 야 마마데비 이거 내 보조무기보다 좋구만 아구 보조무기보다 네 봉캐보다 좋구만 이게 옵션이 에디만 쭉 뛰어보자 아 에디가 나는 개인적으로 마마크같은거 좀 나와서 좋을 것 같지 사냥이 조금 더 편해지고 있구만 조금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오 마마잉까지 와 이거 뭐야 마마크 마마잉 마마힘 억수공 10만원 올려봐요 50만원이었는데 앨범 1만원 올려줘요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